코로나19 이후 반려견을 입양하는 과정이 많이 늘었는데요. 혹시 반려견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단장한 강아지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군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기간이 지나 안락사 대상이 된 소형견들이 대다수. 이들은 각종 예방접종 등 치료와 훈련을 거쳐 반려견이나 도우미견으로 분양됩니다. 걱정은 좀 많았지만 보시다시피 데리고 온 다음부터는 그런 걱정은 언제 있었냐라는 듯이 지금은 너무너무나 만족스럽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70마리의 유기견들이 있는데요. 센터에 직접 방문해 내게 맞는 유기견을 찾아 입양해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올해 3월 한 달간 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강아지 수는 지난해 월평균 2배인 57마리입니다. 최근에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입양을 결정하기 전 2주간 키워볼 수 있는 임시보호제도 있어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숙녀의 시간을 가진 후 기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유기동물만 10만 마리. 반려견을 사기보다 신중히 입양하는 문화가 버려지는 동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